. 원래 명랑 같은 성격. 근데 잘 웃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. 좀 마음이 무거워서. 왜 그러냐면 언니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. 졸려요.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. 내가 그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세월은 다 너무 억척스럽게 살아와서 그런지 좀 나를 너무 내려놨다 그래야 그래야 되나 아니면. 무기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무기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냥. 작년 수전. 한 이삼 년 수전부터. 자꾸 내가. 사람한테. 끌려다니는 거 같은 느낌. 그러고. 한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. 지금은.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. 또 그것도 있고요. 괜히. 이제.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요. 안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마음이 그래요. 만나면 언니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봐.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뭘 언니가 줘야 되는가 봐. 그래서 싫어서. 내가 좀 볼게요. 그냥. 그리고 안 만나자니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. 너무 마음이 힘들고. 지금 이 머리가 귀까지 엥 할 정도로. 그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야 되죠. 마음이 까딱까딱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죠. 그렇죠. 네. 원래 입은 사주가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온 사주지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떡이 있다.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있다. 내가 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다. 안 봤을 거예요. 네 맞아요. 진짜로. 그 철두철미하게 정말 앞만 보고 살았을 거야. 네. 근데 사오 년 삼사 년 사오 년. 이상하게 내가 지금. 내 기운을 바닥치고 있어. 바닥치고 있다고. 네.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.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.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부터. 또 남자 만났어요. 지금 말한 사람이 사람이에요. 언니 자체가. 누구나 뭐 남자 복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언니는. 남자 복이 없기도 하지만 남자 그늘 속에 살아란 사주가 못 돼. 네. 그래서 언니가. 남자 역할도 했다가 그 무슨 말이냐 남자가 있으면 신랑 돈 벌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살았을 때. 네 없었어요. 옆에 날고 혼자 뭐 고생했을 거라고 이 손톱이 폐가 날 정도로. 네. 그러다 보니까 신랑은 따뜻한 말도 못 들었을 것이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알았는데 너무 틀리거든 내 신랑하고. 네. 근데 이게 독이었다는 거야 결론은. 편한 줄 알고 만났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. 내가 너무 잠시 행복했는데. 네. 그 행복이 나의 머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. 나 잠을 못 자게 만들고. 네. 때로는 기다렸다가 저는 안 왔으면 좋겠다. 이거 가지고 내 머릿속에 싸움을 한다는 뜻이야. 네. 말 좀 해보세요 이제. 이혼하고 제가 뭐. 돈은 좀 잘 벌었어요 그 사업은 잘 돼서 돈은 좀 벌어서. 금방 편하게 했었는데 제 친구가.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누구라든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소개로 사람을 만났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그 전에 살던 그 신랑은 좀 말도 좀 험하고 막 이래서. 그런 다정하지가 않은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헤어졌었는데 그 사람은 되게 다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정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가서 이제 만났어요. 근데 사업이나 이런 게 돈이 조금 뭐 주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손을 많이 대서 돈을 많이 좀 까먹었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소중한 돈이 있고 나는 뭐 돈을 여기저기 쓰진 않으니까. 그래서 그냥 좀 도와주자 싶어서 이제 우리 좀 도와줬어요. 도와주니까.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셨어요. 그 친구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. 그냥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만나볼래 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돈을 갖다가 먼저 앞설 앞을 세웠어요. 내 친구가 있는데 남자가 인연하고 돈이 많아 만나볼래.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친구를 이용해 먹었네. 그 남자는 언니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돈을 만난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내가 딱 끊어버린 거예요. 화가 나서. 아마. 지금은 여자가 아닌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했는지 모르지만. 돈 줄 때는 여자로 보고. 돈 안 주면은. 딱 등 돌릴걸요. 돈 갖고 와 너 만나 줄게. 딱 이거거든요 그게 이거구나 아까 말했던 거 두 가지 갖고 힘들다. 네. 힘들 한다는 게. 근데. 저는 있잖아요. 내가 그 이 또한 스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. 응 응 응. 여자를 돈으로 만났다 나는 싫어요. 그냥 이 짓에 하고 싶어요. 산전수수는 다 겪었고 그렇죠. 그냥 어차피 돈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잘해줬어 잘해줬어 진짜 본심을 해줬다면. 당신 그 돈 그 남자랑 같이 죽을 때까지 썼었을 거야. 응 응 응. 사랑이랑 일도 없었기 때문에. 일 풀어도 없기 없이 돈은 다가왔기 때문에. 건이 돈으로. 그래 너 돈 주면 내가 너 잠 잘해줄게. 딱 이거야 좀 미안하게. 딱 이거야. 너 내가 너 그래 어머 저기 예를 들어서 내가 사 먹이 필요해. 사 먹 해줄게 그때는 겁나 잘 해줄 거야. 네. 돈 필요할 때는 그리고 또 돈 주고 나고 돈 주고. 몸 몸 신나게 해 주고 또 좀 잠잠해 줄 거야. 돈 갖고 사람을 자꾸 약 올리는 거야. 돈 주면 잠잘해 주고 돈 안 주면. 좀 막 좀 거리감을 두고. 이제 그걸 느껴서 되게 힘들 거야. 내가 막 진짜 뭐 뭣같이 벌었는데. 돈은 자꾸 새끼 새끼 돈은 자꾸 나가고 있고. 그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잘해줬다면. 그런 걸 느끼지 않을 건데 돈 줄 때는 잠잘해 주고 돈 줄 때는 뭐 자기가 어떻게 했다가 돈 안 주면 나무 그냥 지나간 사람보다 돈 못 되게 대하는 거 이거잖아. 네. 결론을 이야기해 줄게요. 그 사람 전혀 당신 좋아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다 말한 게 이게 열통이 나서 내가 못 참는 거야. 맞죠 나 말 맞죠. 우리 사람은 사업을 못 해요. 이 사람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에요. 여자 사냥하면서 사업한 거 이게 여자 사냥하는 거지. интересно. 당신 친구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. 다 solchen 당신 친구도 아마 여기에 개입돼 있을 거예요. 알아들어요. 응 그러니까 순위란 당신 꼬셔서 응? 당신 딱 이거예요. 이만 돈 주고. 돈 주면. 잠 잘 해주고 돈 안 주면. 돈 갖고 와. 해 줄게 딱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손이 막혀서. 죽을 거 같아요 언니가. 응 네. 그쵸. 잠도 못 자고 너무 마음껴서. 미안해요 좋은 답 못 져서 그냥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니까. 근데 당신은 알고 있어요 답은. 알고 있는데. 어딨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쵸?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인간 말종에 말종 말종에 말종 돈 갖고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. 네 돈 좀 나 한번 해 줄게 어떤 사람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해요. 하지 마세요.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낼게요 이거 손이 터져도 죽을 것 같아.